자막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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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점집이 처음이야? 아니요. 아니죠. 뭐 모셨다가 버린 건 없어요? 아니면 구슬해가지고 엄마 데려잡았다든지 응 테스트 왜 그러는데 진짜 엄마 사주 남자 사주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 내 사주가 깨끗해야지 뭘 만나든 뭘 하든 엄마가 뭐 땜에 넣는지는 우리가 열어봐야 알지만 사람들이 동업을 하기 위해서 부를 수도 있고 내가 이 사람이 맞나 안 맞나 부르지만 너는 지금 지가 거의 신을 그득 싣고 앉아가지고 신도 옳은 신이면 너무 좋겠어요. 그죠? 기존적으로 근데 이렇게 싣고 들어와가지고는 이런 점사를 본다는 거는 우리가 봤을 때는 첫 번째 문제적인 거는 엄마가 이 사주를 보는 게 보다는 지금 본인 사주를 먼저 푸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아시겠죠? 그걸 테스트받아가지고 엄마랑 주부 깼어요? 안 깼어요? 뭐 아무것도 안 깼어요? 아 막 주부닥거려는 거 아 그런 건 없었어 신 아이라 하드나 넌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하드나 두더 돌아보지 말고 가라 하드나 근데 대를 잡아도 너무 잘 못 잡았어요 엄마 그건 알고는 계세요 그리고 신 테스트를 하고 난 뒤에 분명히 엄마가 신이 왔을 때 우리가 왔을 때 뭐 때문에 신 테스트 하는 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은 그 원고리를 좀 잘 풀어놨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해놨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사람이 들어온데 내가 삶이 나아지지는 않는다 칸다 미안하지만은 그리고 신을 그런 식으로 본인들이 진짜 있나 없나 말을 해야지 가르쳐주고 누가 해보라니까 하고 내가 봤을 때는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야 많은 판단을 가지고 했었어야 됐는데 엄마도 뭐 그러더라 어떤 인물들은 방울이 좋았나 어? 신당이를 가지는 게 좋아 보였어요? 아니 저도 생각이 없었는데 응 가는 데마다 그렇게 일하니까 응 엄마 업은 안 하고 있어요? 지금요? 응 안 하고 있어? 기술 좀 배우세요 응? 뭐 배우고 싶은 맘도 없나? 네 딱히 기술을 좀 배우세요 본인은 배워가지고 사람한테 그러니까 내가 내한테 신은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신은 있는데 이게 우리처럼 무당대라는 신은 아니시거든요 어? 분리신은 아니시다 보니까 차라리 내가 좀 힘들다 내가 남자 보기에 뭐 없다 내가 왜 사람들이 인연만 되면은 내한테 다 기댈까? 어? 그리고 내가 돈복이라는 걸 좀 병봐서 안고 싶다라면 내가 기술을 배워가지고 업신을 받들든지 그러고 사시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어디 가면은 계속 신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왜냐 내가 내 칠성을 타고 태어나온 내한테 내 사주에 묻어나온 신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사주에도 신이 있거든요 신이 있다 보니까 차라리 우리 옛날 어르신들 그러죠 그냥 돈 우리가 사람들이 뭐 하나 해주고 돈 받고 이렇게 사는 거 있잖아 그래서 엄마는 업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기술을 배워도 근데 뭐 어디 가가지고 이래라 이러면은 내 위에 사람 없는 사주거든요 본인이 그래 본인이 오너가 되든 내가 사람을 부리든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라 그리고 삶의 의욕이 좀 생겨야 됩니다 엄마 지금 삶의 의욕이 내가 봤을 때 밑바닥을 쳤다 칸들 왜 다시 안 올라오노 이런 달매가 니는 그럴 성향을 가진 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밑바닥을 치가지고 올라오지 못한다 이러거든 근데 내가 그때 그 계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은 테스트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고 난 뒤에 분명히 엄마가 자 우리 깨누까 얘기합시다 우리가 테스트까지 받는다고 아무리 엄마도 굉장히 똑똑하고 엄마도 엄마 주머니에서 돈 나오려고 하면은 정말 믿음을 그 말에 줬어야 될 건데 어 그만큼 돈을 줬어야 될 건데 뭐 무슨 조상이라는 게 걸릴돌이 있으니까 테스트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내 집에 누군가가 받았던 흔적이 있으니까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어? 어? 마이 가 어? 그냥 한 거야? 모르겠어 그때 무슨 마음이었는지 응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뭔가 만약에 사람이 엄마가 왜냐하면 엉뚱한 돈 쓰는 사람은 아니시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그 말에 하나에 뭔가 혹을 해가지고 내가 테스트를 했다라는 거야 네 그럼 이 테스트를 했을 때 이 앞에 문제를 풀어놓고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냥 대만 잡고 엄마를 보낸 것 같다라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네 어? 그러니까 나아지지가 않죠 돈만 썼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어디 무당집 가면 신있다 뭐일 때라면은 이제 진절머리가 나기 시작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 원인 고류는 당연히 맞아요 신의 신명을 잘 풀어놓고 내가 어디서 받쳐서 들어온지 사죄신 있으면 사주를 풀어보면 그만인 거고 그죠? 내가 다독거리고 가면 그만인데 엄마는 내가 봤을 때는 불리는 신장 신장으로 들어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래 이놈이 어디 가서 자꾸 신신 얘기할 것 같으면은 엄마는 기술을 배워서 사람한테 풀고 사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야 그 끝에 정말 우리 말이 맞다 하면은 없인이든 뭐든 모시고 살면 되는 거고 내가 빌어서 덕을 보고 살면은 너무나도 좋잖아 그죠? 한 푼 볼 거 두세 배 네벼보면은 근데 내가 봤을 때 의욕을 좀 가지고 원래는 작년자로 내가 운명이 좀 바꾸라고 들어옵니다 내가 나가든지 내가 기술을 배우든지 아니면 내가 나가서 일을 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인연복을 가지고 들어오라는데 지금 전혀 그런 기운자가 별로 내 의욕도 안 맞고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표현이 된다 그래서 제일 싫어한다 내 이름 자꾸 부르락한다 큰일 난다 이러면 정신을 좀 똑바로 차려가지고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엄마 이번 연도 안에 끝나기 전까지만 지금 움직이셔도 충분히 움직여요 아시겠죠 왜냐 7월부터 9월이 또 한 번 더 흔들어 놓을 겁니다 지금 그나마 괜찮지? 그래도 한 번씩 뭐 의욕이 없고 응 의욕 없는 거 말고 그냥 뭐 기준적으로 막 귀찮다라든지 우리가 신의 바람이 불 때는 한 번씩 이렇게 멍한 기운자라든지 있잖아 바닥이 좀 나를 부른다든지 그 기운자가 지금은 그나마 조금은 괜찮다라는 거 내가 움직일 마음도 생기고 사람들한테 연락도 오고 이래 움직이는데 7, 9월이 되면 더 좀 심해질 거라 칸다 앤매가 알겠나? 그러면은 오늘날의 점사를 보러 왔으면은 정신을 차리고 나가야겠죠 내가 뭔가 내가 그거를 끝까지 하라는 게 아니고 시도라도 해보라는 거야 내가 뭐에 적성이 좀 맞을지 내가 뭘 가질지 응? 너무 의욕을 빠쩍 땡기세요 아시겠죠 궁금하신지 안 물어보세요 엄마 이거 놔두고 내가 이거 얘기해줄게 그러니까 삶에서 좀 인간이든 금전이든 풍파가 나름 좀 있는 거 같아 응 그래서 내가 테스트 얘기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랬던 거 같아 그냥 모든 게 신조 차라리 그럴 거면은 대접이나 하고 살지 조상한테 대접이나 하고 살지 뭐 하려고 신을 건드려가지고 그래 근데 근데 사주상이 직성이 있네 사주는 그 신인 거야 근데 모실 거 같으면은 모시는 제자들은 지기가 틀리니까요 그죠? 근데 그걸 엄마가 다 알지를 못했고 그냥 그 상태가 내가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았던 거야 내가 뭐 미안하지만 이 사주를 가지고 일부 종사를 하라는 형국도 아니고 내가 제대로 때 옳은 사람이 오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마음을 줘놨더니 전보다 내 등을 다 내가 힘들 때는 등을 돌리는 형국이었다고 한다 할머니가 그리고 본인이 정말 스스로 목숨은 안 끊었지 내 목을 쪼르라는 해운이 원래는 18년도부터는 계속 들어왔다라는 거야 정말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게 맞아요 18년부터 계속 들어와가지고 지금 그나마 이 흰추구 괜찮은 거야 솜통 솜통 튀는 거야 근데 이게 그냥 놔뒀으면 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간 거야 그래서 내가 그게 참 안타깝다라는 건데 이런 사람이 이런 엄마 같은 사람이 잘못을 받으면 손무당에 사람을 잡는다고 맞잖아 그러면 절대 안 되고요 내가 봤을 때는 엄마는 기술이든 뭐든 지금부터는 움직이라는 기운입니다 내가 나가서 일을 하는데 아까 그러잖아 니 외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뭔가 나가서 일을 하자 하면 바치거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기술이든 공부를 좀 하든 아니면 내가 터득을 하든 아니면 누구 가게에 가서 좀 자리 좋은 데 있으면 하든 그걸 좀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불러준 이 사람 자체적으로 원래적으로는 너희 둘이 이래 있으면 지금은 몰라 불같은 사랑이야 뭐야 해가지고 좋을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봤을 때는 조금 시간은 더 들여봐야 된다라는 소리는 나옵니다 엄마 어떻게 이렇게 좀 해 볼라고 그때 살고 있는데 아니요 뭐 이렇게 운이 했어 이렇게 했어 안해요 이건 안하고 그냥 동가 정도만 하고 있는 거죠 생각은 좀 해 보세요 아시겠죠 그거는 난중후일 문제입니다 뭐든지 간에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여기도 직성이 성냥이요 다방면으로 보는 성냥이 아니고요 이렇게 암만 보는 성냥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같이 왔나 아니야 네 욕심을 채워줄까 네 욕심을 채워줄까 네 욕심을 채워줄까 라는 소리를 합니다 네 욕심을 채워줄까 네 욕심을 채워줄까 자 이제야는 뭐 이 사람이 저 사람이 그냥 안 할랍니다 그냥 내가 포기하고 살더라도 그냥 이래 살 겁니다 그러면 엄마 다 포기하고 이 사람을 봤던데 내가 봤을 때는 한 번은 분란을 일으키겠어요 뭐 어떤 쪽으로요? 제가요? 아니 그러니까 같이 살 수 있냐고 물어보는 입장에서 보면 그래 오래 가 보이라는 형국은 아니거든요 불같은 사랑에 싫을 때도 끝날 때도 한 번 불같아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미안하지만은 진규씨가 뭐 그렇게 깨끗해 보이지는 않고요 제가 봤을 때는 깨끗해 보이지도 않고 괜히 상처받는 거는 엄마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 나 이런 말이야 다 포기하고 여자 문제로요? 여자 문제로요? 아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직성적 아니 내가 내가 이거 나중에 얘기해 줄게 그러니까 뭘 했다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엄마가 그냥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넌 내가 그렇죠 사주상이 굉장히 감이 좋단 말입니다 아닌 것 같으면 바로 나와야 돼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한 번 깨질 것 같으면 와장창 깨져야 된다는 게 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근데 상처받는 것도 누가 받는 줄 아나? 본인이 받아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 보인답니다 그렇게 깨끗해 보이는 연극도 아니고요 사람 욕해 봤자 뭐가 좋겠노 그냥 아닌 것 같으면 할머니가 처음에 적을 때도 그랬죠 내가 엄마한테 세팅될 때 말했죠 엄마는 야가 문제가 아닙니다 본인이 문제입니다 내가 조금 삐나고 더하면 더 좋은 것도 만나집니다 왜냐 너무 잘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잘하는데 지금은 의욕이 없고 모든 게 다 처져서 그렇지 처음부터 끝까지 멀머리부터 끝까지 다 있는 여잔데 그거를 못하다 보니까 사람한테 매달린다든지 의심이 간다든지 그럴 수 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사주도 원래는 딴 거 없이 있잖아 붙어 사는 연극은 아이다 뭔가 우리가 혼인이라질 하재 그러면은 책임을 지라는 연극은 아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부터 그냥 죽도 사람도 가가지고 나가라 이러면 천천히 내가 아인 것 같은 거는 바로잡아서 아니게끔 내가 노력을 해보고 아니게끔 쓰면 다 끊어내는 게 맞다라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궁금하신지 물어보세요 별 수 없는 거 같아요 아니 뭐 물어볼 거 없나 야 내 사는 응 뭐 아까 그 근데 여자 문제 그러면서 애 안 매겨요 딴 건 다 필요 없고 응 왜냐면 함애가 딴 말 안 하고 딱 일하거든 깨끗한 놈은 아니다 일하거든 깨끗한 놈은 근데 이런 사람이 또 가정을 가지게 되면은 또 새끼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잘해라 하는데 내 옆에 라인이죠 이렇게 옆에 와이프라든지 이런 라인은 쳐다보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가정만 지키는 형국만 생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 요도 끼가 좀 있고요 그리고 요도 요 가지고 있는 이 집에 자체적으로 지는 직성으로는 원래 성실하자 뭐하자 이건 있지만은 직성적으로는 이 조상 바람으로는 한량으로 분단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이 이 사람을 믿고 가자는 것보다는 차라리 니가 빨리 움직이고 니 스스로가 서는게 훨씬 더 빠르다는 소리가 나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의심을 좀 하다 니가 제가요? 아니야 야는 니 의심 안하나 괜찮나 응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서로가 한번은 크게는 싸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사주들이 불같이 있다가 또 불같이 또 한번을 탁 해야 되거든요 나 그게 궁금한게 여자 문제인지 서로 원하자 남자 문제로 그런건지 아 그 뒤에 문제가 아니요 그때 돼서는 여자 문제기보다는요 조금 지칠겁니다 서로가 서로가 지쳐서 그럴겁니다 그러니까 지치게 되면 한가지도 탁 사소한걸로 불같이 쌓아버리거든요 여자 문제보다는 그거는 마음 편하게 놓고 가시죠 마음 편하게 놓고 가시는데 내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내 사주가 솔직히 말하면 제대로 탁히지 못하다 보니까 만나도 내 욕심 내 성에 안 찬다 이 소린거야 할매말로는 아시겠죠 그러다보니까 그것만 잘 정리정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너 혼인 이런건 하지 마시지 아시겠죠 부풀어 사는거야 어디 산다 치더라도 절에 가서 기도로 약간 빚을까요 지금은 절에 가서 비는 것 보다는 엄마가 그러고 난 뒤에 조금 오히려 뭐 더 뭐래되나 좀 신경질적이고 이러진 않고 처지는거죠 그냥 절에는 한 번씩 가면 좋게 있고 그냥 갔다 와요 산신당은 산신당은 용항당은 가거든요 그래서 가지마시고 그냥 절에 가면은 부처님 앞에 가세요 어 괜히 무당도 아니고 어줍지않게 산신각이네 용신각이네 가지 말고 그냥 부처님 앞에 가서 업장 그냥 소멸하듯이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오세요 괜히 그런데 왔다갔다 하면은 말했잖아요 우리가 우리 공사를 해도 마감처리라는게 있거든 마감처리를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괜히 엉뚱한데 가가지고 우리도 산신각은 잘 안가거든요 어 그러기 때문에 괜히 잡신들 붙어가지고 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엄마는 집에 몰라 본인들 집에 이런 부당이 나고 뭐 이랬는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봤을 때는 사주성의 직성이 조금 그래 들어와요 신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엄마가 사장소리를 듣든지 아니면 내가 사람을 거니리든지 높은 지위에 들어가서 아니면 내 업장으로 내가 내 가게를 하든지 그것만 딱 하면 딱 좋겠어 그래서 풀고 살았으면 딱 좋겠어 그러면은 그런 거 있잖아 저 언니는 직성도 좋고 저 언니 좀 터프하고 좀 좋다 그런 소리를 듣고 살아야면 좋거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뭐 메가리도 없는 닭처럼 그러고 있는데 테스트를 좀 그래 그거는 엄마가 엄마가 이왕제사 했는데 어떡할 거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런 문제가 조금 있다 엄마가 그때 힘들었으니까 당연히 했겠지 근데 차라리 정성을 좀 살려주세요 라고 비면 되는데 내가 신의 지기처럼 뭐 신이 뭐 이렇게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이거를 잡아가지고 무당하려고 잡은 거예요 그럼 그런 마음도 없잖아 정말 신 테스트하는 사람들은 버티고 버티고 버티다가 신이 정말 오면 테스트를 하는 건데 아무나 신학교나 다들 선생들이 그건 잘못이지만요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 업장 좀 다시 나는 방법을 가르쳐줄게요 그냥 부처님 가고 싶으면 부처님 앞에 앉으세요 부처님 앞에서 향이 다를 때까지 절을 좀 하고 오시든지 그러고 나면 좀 개운하실 거야 아시겠죠 그런 전에도 뭐든 조금 풀릴 거야 좀 답답해도 응 좀 답답해도 그러고 내가 그러죠 봐봐 18년 19년 죽을 거 같았는데 21년 돼서 그나마 괜찮아졌단 말이야 조금 더 지나면 또 괜찮아져 그 구렁이 때 정성을 쏘더라 엄마도 희한하게 그냥 이 바람은 어떤 사람 그랬잖아 구스로 두드리고 해도 안 되는 집이 있다고 어떤 집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초 하나 켜놓고 빌어줘야 되는 거라 그냥 이 바람이 큰 바람이 안 되고 작게끔 작게끔 지나가게 해서 근데 그거를 못 견디고 봐봐라 그 바람이 돈을 써붙다 라는 거야 그때 무슨 마음인지 그래 정성만 쏟았으면 됐는데 근데 비는 거는 무쇠도 놓는다 하니까 엄마는 엄마 사줄 좀 빌고 사세요 그러고 뭐 그럼 이거 한 번씩 가슴이 아픈데요 혹시 그럼 신을 건드려놔서 그래서 마감 처리를 안 했다고 아 그래요 마감 처리 올해 이 가슴이 좀 아파 마감 처리를 못해서 그래요 내가 병이 있나 병이 있는 게 아니고 신을 한마디로 신을 제대로 열어놓 열어만 놓은 거죠 이게 대천문을 열어놓고 닫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대부분 선생님들이 뭐 만약에 뭐가 문제여서 신이 왔다 그러면 마무리 만약에 뭐 그럼 조상코소를 해가지고 덮자 아니면 신을 이제 누르잖아 니도 이래 살아야 되니까 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마감 처리를 해야 되는데 테스트만 찍 해놓고 천문만 열어놓고 해 놓으니까 내가 가슴이 안 아프고 백이나 두통 안 오고 백이나 가슴 안 아프나 어깨 안 아프나 아프면 들어 누워야 되제 그래서 부는 거라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내가 봤을 때는 그거는 나중에는 엄마는 마감 처리는 하셔야 될 겁니다 마감 처리 칠성을 딱 풀어내리는 것만 하면 됩니다 엄마는 그래가지고 칠성을 싹 풀어내려가지고 내 사주 때문에 이 사주를 가지고 돈 남자를 줄래 돈을 줄래 했을 때 그냥 돈을 선택하게 할 수 있게끔 싹 풀어놓는 거야 그러면 돈 벌고 살아 근데 지금은 남자나 선택해놓으면 돈 나가고 돈 하나 선택해놓으면 남자 나가고 이런 형국이잖아 그게 네 사주 때문에 못하고 사는 거야 지금 현재 상황으로 그런데 그 속에 내 한마디로 내 신의 신명이 자꾸 왔다 갔다 움직이니까 문제인 거라 근데 내가 봤을 때 신을 우리처럼 무당은 아니시고요 무당은 아니시고 그냥 이 칠성 우리가 칠성이라거든 내 옷대에서 빌은 거야 우리 집은 빌어서 낳은 자식들인 거야 삼신에서 그러면 이 칠성만 풀어주면 자유롭게 당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게 되면 칠성만 잘 풀어놓으면 됩니다 이런 거는 마감 처리만 아세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